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원하는 등수 말하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저는 2등 저는 1등 아니 근데 이거한테 절대 안되고 유명적이 안되고 홈토곤 2번이 많아요 여러분 다행히 이런 해도 됩니다 뭘 이게 없어요 이거 컴퓨하게 하세요 그들은 다행히 가누참 네잉네잉네잉네잉 휴대전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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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고글이었는데 신이 안걸리는 거 같아요 고글로 그렇지 앞에 보여? 노오옹 저는 정석부기고요 유니폼에 이 세시가 되어있고 우의 초까지 내밀습니다 저는 유니폼입고 우비를 입었어요. 덮기 싫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을 룩이라서 우비를 입었는데 지금 상당히 덥고요, 지금. 땀이 엄청 나고 있습니다. 뭐하고 싶은 dues 으응 음 아 아 아 아 아 저 위에 뚫어라이네 우정 머리 너무 많이 와서 애연해 줄 수 있을 거 같은데 저희가 작년 롤대포는 응원 단상에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응원 지정석까지 생겨가지고 아주 응원 지정석 다 맞을 수 있어요 군비 필요하실까요? 군비 후유가 없어요! 앞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군비를 좀 더 튼튼한 걸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선캡은 도움이 되나요? 여기로 여기로 물이 타고 내려온다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통으로 맞으시는 소감이 어때요? 네 못봐요 렌즈를 적어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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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셨습니다 수고하셔서 juried